공주야 이리와 안 치워? 한 2주 만에 스텔링을 맡긴 앵무새 카페에 태식이를 찾으러 왔습니다 태식이랑 공주의 반응이 어떨지 이게 누구야? 이게 누구야? 이게 누구야? 엄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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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어떻게 지냈어? 어? 공주 어디야? 공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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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와서 자 싫어? 엄마와서 공주야 이리와 공주야 이리와 공주 이리와 공주 이리와 엄마한테 안와? 응 싫어? 삐졌어? meno maybe 그래 INFP homes 너무 오랜만에 와서 피해놨어? 너무 오랜만에 와서 다 말인지 그냥 이름이 너무 오랫동안 우리 태식이랑 공주 여기다 맡겨놨지? 어구 내 강아지 진짜 엄마 어쩔서 그랬어 엄마도 이렇게 어디 가신 거 갔어 퇴직아 이제 집에 가게 들어가자 집에 가자 이제 왜 시러가 이거 시러가 잠시 후, 잠시 후, 잠시 후 으으으으으으ㅓ 으으으 으으으으ㅏ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